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여보세요... 타요, 안녕! 어쩐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하... 오늘 아기 자동차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아기 자동차들? 오늘은 운행 안 했어? 응,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 캐리 아줌마가 아기 자동차들을 잠깐만 돌봐달라고 부탁하셨거든... 그래서 아기 자동차들이랑 같이 놀아줬지... 그것도 4대나 데리고 말이야... 어... 크롱 한 명만 돌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4명이나? 너도 정말 힘들었겠다... 뭐하고 놀았어? 처음엔 차고지에서 자동차 운전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엔 놀이터에 데려가서 술래잡기도 했어... 원래 꼬마 자동차들이 차고지에서 술래잡기를 하자고 했었는데... 차고지에는 위험한 물건이 많아서 아기 자동차들을 놀이터에 데려갔지... 어, 다요! 현명한데? 그런데... 아기 자동차들한텐 놀이터도 위험한 곳이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안 돼! 하지마! 위험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더라니까... 그렇게 놀면 위험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모두 그만해! 어, 다요! 놀이터에 가서 잔소리를 한 거야? 너도 루피만큼 잔소리를 좋아하는구나? 뭐? 내가 잔소리를 좋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너가 그 상황을 몰라서 그래! 뭘 몰라! 얘기를 딱 들으니까 루피가 생각나는구만! 며칠 전에 루피 집에 놀러 갔다가 실수로 루피가 들고 있던 우유를 쏟았거든? 그때부터 루피의 이상한 잔소리가 시작됐어! 위험한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말해준다면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안 된다고만 하는 거야! 어찌나 피곤하던지... 루피도 다 이유가 있었겠지... 역시! 잔소리꾼들은 서로 통하념구만! 아니라고! 나도 잔소리 싫어하는데... 하하! 루피가 너보다 점 더 심하긴 할 거야! 놀이터에서 뛰지도 못하게 하고 그네도 살살 타라고 하고 심지어 애기한테는 발명품을 뿅망치로 만들려고 했다니까! 뭐? 뿅망치로 어떻게 발명품을 만들어? 하하하하! 그치!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은 일은 다 하지 말라고 했어! 결국엔 친구들이랑 루피의 잔소리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루피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잔소리를 있게 만들자는 계획까지 세웠지! 그래서 루피가 좋아하는 소풍을 다녀왔어! 소풍도 위험하다고 안 간 거 아니야? 하하하하! 어!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루피가 소풍도 위험하다면서 안 간다고 할까봐 기차에 루피 자르만 예쁘게 꾸며서 겨우 내려갔어!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빨리 달리면 위험하다고 어찌나 잔소리던지! 기차는 원래 빨리 달리는 차인데 그러게 말이야! 아무튼 겨우 언덕 위에 도착했는데 루피가 다시 내려가자고 하더라고! 물음을 보니까 눈이 올 것 같다면서! 포비가 루피한테 너무 걱정이 많은 거 아니냐고 하고! 로디가 루피는 잔소리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놀리니까 루피가 화가 나서 혼자 언덕 아래로 내려가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지금은 화해한 거야? 응? 아니 글쎄! 루피가 내려간 다음에 진짜로 눈이 오더라니까!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동굴 안에 갇혀 있었어! 루피의 말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들을 걸 다들 후회했지! 동굴 안에서 먼저 간 루피를 걱정하다 보니까 루피가 왜 우리한테 잔소리를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 다 친구를 생각하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었어! 맞아! 걱정도 잔소리도 다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사실 내가 아기 자동차들을 돌본 것도 하나 누나의 잔소리를 그만듣고 싶어서 나의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일인데 막상 아기 자동차들을 돌보다 보니까 하나 누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니까! 하나 누나 잔소리를 그만듣고 싶어서 그런 거였다고? 응! 하나 누나도 루피만큼 엄청 잔소리를 많이 해! 운전 조심히 해라! 쉬는 날에도 빨리 일어나라! 일어났으면 씻어라! 하나 누나가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조금 짜증 나더라고 나를 못 믿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아기 자동차들을 돌봐주면서 치! 나도 안다고! 재미없어! 안 놀아! 라고 하는데 예전에 내가 하나 누나한테 했던 말이랑 완전 비슷해서 깜짝 놀랐다니까 하나 누나도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들이었는데 내가 잔소리로만 생각했다니 너무 미안하더라고 맞아! 루피의 잔소리도 전부 우리가 걱정돼서 하는 말들이었어! 잔소리는 우리가 못 믿었고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한테 관심이 많아서 하는 말들이야! 응! 맞아! 나는 아기 자동차들을 돌보고 차고지로 돌아와서 하나 누나한테 사과도 했어! 잔소리를 할 때마다 투덜거려서 미안하다고 다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들이었으니까 그래도 나는 루피가 잔소리를 조금만 덜 했으면 좋겠어! 맞아! 하나 누나도 잔소리를 조금만 줄였으면!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다요! 나 루피 집에 샌드위치 먹으러 가기로 해서 이만 끊을게! 응! 오늘은 잔소리 듣지 않게 조심하라고! 조심해도 잔소리는 계속 들을걸? 하긴! 하나 누나도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걸 보면! 하하하하! 그럼 이만! 안녕! 안녕!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하하하하!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